이런 질문이 왔어요. 진로 과목이 올해부터 절대평가가 되어서 이에 따라서 고학년 성적은 무의미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사실이나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이것도 즉답부터 드려볼까요? 뱅뱅 돌리지 않고 어차피 당락은 미세하게 결정된다. 미세한 차이에서 결정된다. 이게 무슨 답인가 애매하실 텐데 답변을 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학년도 잘 알아두세요. 고학년만이 아니라. 3학년 때 가면, 고3 때 가면 진도 나가는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아주 변별이 촘촘한 게 아니라 그냥 절대평가, ABC 이렇게 퉁퉁퉁 나오는 과목들이 있어요. 성취도 위주로. 그래서 이거는 변별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견해가 막 퍼지고 있나 봐요. 3학년 이슈이 제일 중요하다는 옛날 얘기고 3학년 과목들은 의미가 없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되게 위험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변별이 낫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팩트고 그건 인정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 있잖아요. 스터디 코드에서 학종이나 입시 분석 긴 영상들을 올리면서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나중에 대학에서 합격 결과 나온 거 보면 같은 대학 같은 전공이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촘촘하게 몰립니다. 내신 성적 비슷하고 수능 성적도 비슷해서 그 안에서 1점이 아니라 0점 몇 점으로 불합격이 갈릴 때가 있어.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1등급에서 9등급 아주 변별이 확실하지 않고 퉁퉁퉁 돼 있어도 쉽게 말하면 다들 A 맞는 애들이 오는 데서 혼자 B 맞잖아요. 그 작은 차이 때문에 내 당락이 불합격으로 될 수 있는 아주 미묘한 문제라서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일단 A 맞아 놓고 여유를 부려야지 뭐 별 차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B C 맞아도 되지 않을까? 그건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건 좀 당연한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입시팀이 분석한 자료 가지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촘촘하게 나눠서 일단 이 어쨌든 내신 관련된 거니까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학생부 전형은 크게 두 개죠. 학생부 교과 거의 성적만 보는 그 다음 비교과까지 두루두루 보는 학생부 종합이 있죠. 일단 학생부 교과에서는 이 진로 과목이라고 해서 아예 안 본다 이런 과목들 없어요. 대학에서도 뭐 이런 음모로움이 펴지더라고 변별이 약하니까 아예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은 내신에 안 넣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확인한 대학들 제가 지금 입시팀한테 받았는데 기억나는 것만 생각하면 연대 고대 서강대 이화여대 숭실대 경희대 여러분이 그냥 알고 좋은 대학교라고 할 만한 데는 거의 웬만한데 오히려 아닌 데가 기억나요. 아주 되는 반영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아주대 한 곳만 학생부 교과라고 할 거다 그러면은 무시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대 한 곳만 좁혀서 넣는 그런 학생은 드물잖아요. 여러 군데 원서를 할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진로 선택 과목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빠지는 곳은 없다. 이건 팩트예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봤을 때 진로 선택 과목 그냥 이름이 진로 선택 과목이죠. 이게 나중에 학생부 종합에서 뭐 판단할 때? 전공적 합성. 즉 이 친구가 이 전공에 맞는 학생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거랑 관련된 이 진로 과목이 막 B, C야. 그럼 아무리 여러분이 세특에다가 아무리 면접 때 저는 이 전공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고 말해도 자네 B인데? C인데? 그런데 갑자기 진로는 맞는데요. 3학년 때 그냥 공부하기 짜증나서 제가 그냥 아니면 다른 공부하기 바빠서 대충 했는데요. 이런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세특이나 이런 모든 걸로 봤을 때 전공적 합성으로 봤을 때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을 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 심지어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 서울대가 정시에서 원래 정시는 수능 100%잖아요. 내신을 이제 보기로 했다라는 저희 연구 콘텐츠 보신 적 있나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큰 반향이 일어났는데 거기서도 아주 디테일한 내용으로 지나가듯이 말한 게 뭐냐면 3학년 진로 선택 과목 서울대 정시에서도 내신 볼 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서울대 빼고 정시만 올인할 겁니다. 수시는 버렸어요. 이런 학생. 아까 말했지만 아주 대나 아주 아주 좁은 몇몇 대학 거기에만 언성어 넣을게요. 하는 수시지원생 빼고는 일단 모든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보긴 본다. 변별이 떨어지는 건 맞다. 그런데 당락은 어차피 같은 대학 같은 과에는 아주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미세한 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A냐 B냐 C냐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도 싫고 나쁘게 말하면 합리화죠. 좋게 말하면 바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려고 어떻게 보면 안 할 만한 핑계 이런 게 생길 때마다 이걸 자극하는 어떤 소위 준 전문가들 또는 유튜버들이 야 좋은 기회야. 진로 선택 과목은 무시해도 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되게 부하 내동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팩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께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저희 입시팀에서 마지막에 이거 한 가게를 또 붙여달라고 했는데 뭐였냐면 만약에 아까 저는 어쨌든 아주대 하나만 올인할 텐데 괜찮겠네요. 그랬는데 애티튜드 얘기를 했어요. 과연 3학년 때 어쨌든 진도를 나가고 그렇죠? 그렇게 뭔가 성취도가 매겨지는 그 과목을 아예 버리는 태도로 가는 것이 다른 과목의 연세적으로 과연 영향이 없겠느냐. 정말 그걸 무시함으로써 남는 시간에 전략적으로 충실히 공부한다? 저희 입시팀이 오랫동안 봤을 때 그런 학생은 드물다. 보통 아까 제가 약간 나쁘게 얘기했던 합리화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 게으름이 딴 데로 이어질지언정 아 이 시간을 아껴서 딴 시간에 쓰겠어. 이것은 보통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리고 어쨌든 버린다는 태도로 수업에 임하면 선생님한테 어필할 수가 없죠. 학생부 세특에도 안 좋게 적여질 것이다. ABC 뭐 그걸 떠나서도 학생부 세특에도 분명 안 좋게 기재됐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떨어지는 더블 감점을 성취도 뿐만 아니라 세특에서 더블 감점을 과연 용인해도 되는가. 그래서 아주대가 학생들은 무시해도 됩니다. 라고 선명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했는데 그럼에도 입시팀에서는 이런 플러스 알파로 좀 불안감을 꼭 플러스 알파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종합적으로 복잡하면 변별이 약해진 건 사실인데 A는 맞아라.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고1,2들은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먼 미리 아니에요. 곧 1,2년 후에 닥칠, 그죠? 여러분 고3 대문 닥칠 진로선택과목이라는 과목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가 갑자기 제 얘기 꼭 기억하세요. 오 뭐야 절대평가가 너무 좋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것도 일단 최상점수를 받아놓고 절대평가에서 최상점수를 받아놓고 그 다음 힘을 빼라. 그걸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질문을 이렇게 맞춰볼게요. 라이브에 오신 분들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하은숨잘림. 합리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좀 따끔하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입시에 변화가 있을 때 뭔가 좀 힘을 빼도 되는 거가 있기만 하면 그냥 신나서 막 달려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월계수님. 맞아요. 자극적으로 영상 만드는 사람들 너무 많은.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입시팀한테 좀 구체화해서 아까 말한 그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컨펌해달라. 처음 온 반응이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저희 입시 맡고 계신 유정열 팀장님이 누가 그따위 얘기를 자꾸 합니까? 요새 좀 지치셨어. 하여튼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딱 합리화 부안 회동하기 좋게 듣기 좋은 말이잖아. 달콤한 말이잖아. 자꾸 그 유튜버나 준 전문가분들이 자꾸 기회다. 진로 선택 과목 버려라. 이렇게 자꾸 조회수만 올리는 궁극적으로는 학생한테 도움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되게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제시키고 팩트로 주세요. 하고 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어떤 감정적 자료 속에서 진짜 본질은 뭔가 코드는 뭔가는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셔야 되고 스터디 코드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면 재미없잖아요. 아마 이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면 첫 대답부터 꺼버릴걸요? 왜? 그 무슨 말이야? 어쨌든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 조회수라든가 유튜브 수익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뚝배기의 참맛잎 1년 전에 이거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듯 하네요. 아이씨 혹시 이미 버린 거니? 선배의 절절한 얘기. 그죠? 힘 빼거나 버리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짐ами 그죠? 감사합니다.